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이제 아마 마틴 기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마틴에서 제공하는 그 스펙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표가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이제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게 이미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처음 마틴 기타를 접해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 용어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어로 그 스펙표들의 내용들이 적혀있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기타 이야기에서 하나 시도를 해본 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 마틴의 스펙표를 한글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미 통기타 이야기에 올라가 있는 스톰을 제외한 마틴 기타들은 다 한글 스펙표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스펙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스펙표를 만들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마틴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글화 했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가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틴 기타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입할 마틴 기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던 작업이니까 통기타 이야기 사이트에서 한번 마틴 기타들을 보시면서 한글화된 스펙표를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적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 그리고 또 마틴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풀어드리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